엎드라이 너를 더 날라다니잖아 저기! 여기 있어? 휴가기트지? 이거 진짜 달라짐 어 뭐야 이거? 얼마니? 차를 받아! 안 돼니까 우아 여기가 다 툭딱쯤이네. 날아다니지. 주위에 뭐 맹수 있나? 가져봐. 지금 바로 사냥한 거야? 도망가는. 피하자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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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는 뭐 야자나무 같은 것도 없네. 아무것도 없네. 뭐라도 하나 건져서 아침에 살짝이라도 요기거리 할 수 있는. 불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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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닭들. 저 안쪽에 한 20미터만 가잖아요. 불닭 불닭이 엄청. 불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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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닭. 불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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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우리 아들내미가 이걸로 사냥하라고 선물해 줬어 주로 팽팽하게 만들었는데